스타로드 엔터테인먼트 2년째 연습생 안녕하세요 택다 켄타입니다 K-E-N-T-A 켄타 건강하게 짧은 글자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제 이름은 켄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들 저는 일본에서 온 스타로드 엔터테인먼트 2년째 연습생 매력 만점 켄타입니다 앞으로 프로듀서 1,1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소중한 한 표 꼭 켄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매력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력 만점 켄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로드 엔터테인먼트의 켄타를 아십니까? 전 켄타를 응원합니다 1,1에서 꼭 우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켄타 화이팅! 켄타야 상타! 켄타! 켄타! 켄타 화이팅! 스타로드 엔터테인먼트의 우리 소속 연습생 우리 켄타가 드디어 프로듀스 1,1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정말 멋진 기량 발휘해서요 우리 켄타가 반드시 최종전에 선발되고 우승을 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켄타! 싸워서 우승을 해라! 켄타 사우로스!